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이 캐스터 영상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목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그로인가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그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웃고 있긴 하지만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일단 저는 멀쩡하고요. 저희 가족들도 괜찮고 염순이와 백이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불이 조금 이제 크게 나서 안에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전기 관련된 게 배전반이라고 하죠. 계량기 있고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요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모르고 이제 막 불이 나니까 이제 뭐 과학수사대도 출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원인은 찾아보면 되겠지만은 그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홀랑 다 타버렸어요. 홀랑 다 타서 어 일단 집에 지금 전기가 전기가 안 됩니다. 전기가 안 되고 그냥 정전된 게 아니라 그냥 그 건물 자체에 전기가 안 되고 이제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며칠 혹은 몇 주 뭐 몇 달이 걸리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왜 뭐 니가 니네 집 불이 나든 말든 뭔 상관이냐.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선생님 이제 수강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어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양해를 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일단 상황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아 나도 이게 처음이야. 경험이. 선생님이 뭐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불 난 것까지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본 살 때 그 대지진까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때 굉장히 그 아 이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험을 그때 처음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불이 그렇게 크게 난 걸 보니까 상당히 좀 어 좀 그랬어요. 어 굉장히 그랬는데 어쨌거나 뭐 냉정하게 이제 불 난 거 보자마자 이제 뭐 119 신고하고 마스크부터 쓰고 그 다음 뭐 했겠어? 염순이랑 백이 들고 이제 뛰는 거지. 도망가야죠. 근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소방관님들께서 빠르게 출동을 해주셔가지고 불을 끄고 뭐 다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집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토요일날 밤에 불이 났거든. 그래서 불 나고 일단은 애들 염순이랑 백이 안전한 거를 확인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바로 호텔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답변 달고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강의 촬영하는 거라던가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단 기본 커리큘럼은 이제 다 촬영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커리큘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딥 어저께 딥 올라간 거 여러분들 보셨죠? 고양이 그리는 법. 고양이 그리는 법. 딥 뭐 그거 올라가는데 그거 앞으로 그냥 계속 촬영이 진행이 되니까 월요일, 목요일 나가게 되는 거 그거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 커리큘럼에서 딥이 딥이라던가 그런 것들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차차 이제 공지를 할 건데 그리고 이제 답변 같은 것도 지금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좌랑 교재, 선생님 수강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나는 우선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 밀리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가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건 없을 거고 뭐 선생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그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이제 절반 이상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선생님 전에도 공지를 했지만 선생님은 이제 그 알바처럼 이제 대학생 조교 이렇게 쓰지를 않고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팀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그것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제 살 데가 없잖아. 지금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당장 없으니까 지금 일단 냉장고 있는 것들 싹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인데 에어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사를 가야 돼요. 뭐 어딘가로 지금 일단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봐야 되는데 또 이제 이제 가려고 했더니 막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뭐 회사에도 당연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게 어떤 피해가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조금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제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모르면 이제 나한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 상담에 관한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상담 맛집이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쭉 보면은 아마 그 Q&A에 중에서 이제 강좌랑 교제 질문 같은 거 말고 그냥 순수 상담 같은 경우엔 지금 선생님이 가장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이제 초장문 막 이렇게 오면 내가 또 그거 다 읽고 하나하나 답변 해드리고 또 수강생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그동안 이제 상담 이력이라든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뭐 커리큘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그동안 답변을 다 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워낙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 상담이 좀 폭주를 해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일 정도 늦어지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말에 이제 싹 끝내려고 했는데 주말에 이제 불이 나고 이러면서 주말에 그 상담을 못 끝냈어요. 못 끝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왜 한 지금 한 5일 정도 됐는데 왜 답변이 안 오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실 선생님은 학생들 같으면 수강생 같으면은 강좌 질문으로 선생님한테 뭐든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강좌랑 교제 질문으로 오는 것들은 내가 뭐든 답변을 다 할 겁니다. 최소한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근데 지금 이제 상담 중에는 그냥 선생님 수강생이 아닌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앞으로 공부 어떻게 될까요? 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사는 게 힘든데 이런 여러 가지 상담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것들까지도 내가 뭐 차별을 두지 않고 다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조금은 좀 당분간은 중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수강생 우선으로 일단은 가야 되겠다 이거지. 비상사태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한테도 내가 웬만해서 답변을 다 할 생각인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건강하니까 답변 하면 되죠. 어디 가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텔에서 답변을 해서 뭐 아침 아침 9시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지금 뭐 잠깐 자고 지금 이제 촬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중단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는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음 이렇게 테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 드릴 거는 어쨌거나 선생님 수강생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뭐 3.5가 끝났는데 뭐 DB 3.5 바로 들어갈까? 이륙을 할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존 상담에다가 남겨주면은 그 답변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강좌랑 교재 그 공부하다가 질문하는 거에 덧붙여가지고 상담을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수강생들 같은 경우 내가 100% 문제 없이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뭐 전혀 문제 없어. 그거는 전혀 문제 없고 그거는 약속을 드릴게. 근데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은데 선생님 좀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수강을 시작하고 나서 수강하면서 선생님한테 아까 내가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답변이 빠르게 답변이 좀 불가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수강생 우선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진짜 나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선생님 저도 집에 지금 불났습니다. 어떡하죠.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남겨주시면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진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정말 그 정도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원래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불만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뭐 수강생이 아닌데 상담을 다 그렇게 장문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강사로서 해야 되는 사실 의무는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내가 그냥 그렇게 다 초장문의 답변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거를 내 나름대로 이제 강사로서의 원칙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물론 이제 속으로는 아이수 선생님은 뭐 좀 그러네 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또 그냥 추가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미 이제 여름이잖아. 여름이라서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공부 계획이 있고 이러니까 뭐 최근에도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수강생들 이미 내가 수강생들이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은 처음에 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몇십 배로 이제 규모가 커졌고 그래서 그 팀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데 내가 막 욕심부려가지고 신규생들 이렇게 받고 이런 것보다 기존 수강생들 잘해서 올해 수능 잘 보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도 이제 신규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신규생이 들어오는 거는 내 수강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신규를 할지 말지 모르는 그런 이제 무늬까지도 내가 이제 전부 다 다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강생들의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어 그거는 내가 올해만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제 매각세 들어오기 전에는 카톡으로 다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그 문이 들어오는 것까지 내가 상담을 다 했었거든요. 그냥 일반 상담?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여름이나 뭐 구평 전후로 해서부터는 오케이 지금부터는 딱 수강생만 합니다. 이러고 그냥 수업도 신규생 안 받아버리고 딱 이제 클로징 한 상태에서 수강생을 챙기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 타이밍을 지금 좀 보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뭐 문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뭐 큰일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지. 진짜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 연기가 들어오는데 그 연기를 마시면서 그 염순이를 이제 챙기고 있는 그 저의 그 심리가 어땠을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못할 수도 있어. 나도 처음 경험한 일이야. 이게 와 진짜 그래도 어떻게 좀 냉정하게 이제 판단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내정지가 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뭐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뭐 언젠가는 이제 내가 수강생 위주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제 공지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인데 그 타이밍이 뭐 조금 일찍 왔다.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가 강좌들에 대한 거 촬영 준비 잘 하고 있고요. 딥, 딥도 촬영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런 거 좀 딥에서 촬영해 주세요. 이러면 내가 그것도 반영해 가지고 한다고 강의 객수에 올려왔잖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Q&A 같은데 선생님 수강생들 같은 게 Q&A 같은 선생님 뭐 다른 질문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 줄 넣어주세요. 다른 질문 하면서. 왜냐하면 따로따로 넣으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른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 이런 거 딥에서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의견 주셔도 좋고 어 딥이 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이제 기획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딥이 딥도 출시가 될 거고 파이널 강좌도 이제 9월 5평 전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음 아 이륙. 이륙이 지금 이제 30번을 촬영을 안 한다. 안 한다 라기보다는 보류를 했었어요. DB30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도 요청이 있고 이래서 지금 이미 촬영을 시작을 했고 어 공개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미적이랑 확통 같은 경우에는 30번 문항들 일부 몇 문제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공지사항 올리고 그 보류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하. 기하는 이제 스텝 4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해야 되고. 음 그래서 뭐 진행되는 거는 뭐 전혀 문제는 없다. 여러분들도 지금 요새 많이 힘들잖아. 힘든데 힘들 때일수록 이렇게 웃어야 돼. 선생님처럼. 어 선생님처럼 웃으셔야 돼요. 웃으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선생님 요새 그냥 좋은 일밖에 없었거든. 정말 좋은 일밖에 없었어요. 그냥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뭐 염순이랑 백이도 너무 귀엽게 잘 있고 선생님 또 수업하는 것도 또 수업들 되게 재밌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뭐 3점 부터 DB까지 학생들 반응 너무 좋았고 이번에 새로 상승효과 딥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그거 막 ASMR 찍고 딥 쇼츠. 막 이러고 찍으면서 어 이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되게 기분 좋은 일들만 있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그리고 되게 기분 좋게 일하고 있었어. 잠은 못 자도.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다행이다. 뭐 급순, 구평 전후라던가 뭐 구평 해설강을 찍어야 되고 이러는데 뭐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소통하는 거에는 뭐 문제 없을 거야. 선생님도 계속 공지사항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올려 드릴 거고요. 캐스트 촬영도 중간중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뭐 전혀 문제 없으니까 선생님 뭐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댓글에다가 너무 비장하게 그러지 말고 선생님 괜찮으니까. 염순이도 괜찮아요. 백이도 괜찮아요. 귀엽게 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염순이하고 백이가 이제 지낼 집을 지금 일단은 찾기는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선생님 또 이제 그 캐스트 맛집이니까 와가지고 막 주말 같은 때 와서 막 이상한 그 댓글로 삽소리 같은 거 달아놓고 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다 있잖아. 뭐 있잖아. 뭐 다른 사람 실명 언급 같은 거 한다던가 뭐 타강사 비교 뭐 인신공격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이상한 드립 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같이 보는 그런 공간이니까 Q&A도 마찬가지예요. Q&A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질문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웃으면서 다 대답을 해요. 근데 한 1년 지금 있으면서 한 뭐 3, 4건 정도를 내가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너 내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온라인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한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어. 진짜 몇 명 안 돼. 나머지는 다 대부분은 대부분은 정말 예의 바르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고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뭐 필요한 것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뭐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익명이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탓하고 싶진 않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또 뭐 불렀어요. 이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막 댓글 달고 막 그럴 텐데 뭐 힘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안 하셔도 돼. 여러분들 왜냐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그냥 뭐 그렇게 뭐 비장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야. 괜찮아. 근데 괜히 또 막 안 좋은 거 그렇게 써가지고 서로 기분 좋게 기분 안 좋게 이런 것들은 서로가 얼굴 붓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클린 댓글 이 전도사 아니겠어요? 예전부터 항상 공지사항을 써가지고 댓글 이상한 거 삽소리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선생님 뭐 일단은 댓글로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그냥 보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내가 내 수강평이든 혹은 뭐 Q&A이든 어 또 뭐가 있지? 뭐 공지사항에 있는 댓글이든 또 뭐가 있냐? 그 아 이런 거 캐스트에 있는 댓글이든 뭐 칼럼 댓글이든 이런 거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다 읽어요. 괜히 와서 또 막 일배드림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그거는 그거는 다른 애들한테 막 욕먹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는 안 되고 삭제될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다 읽고 소통하고 뭐 필요한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주시면 내가 또 엄청 힘이 나니까 그런 것도 보고 또 이제 수강평도 뭐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다 반영하고 있고 뭐 안 좋은 거라도 그냥 기탄 없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얘기해 주시면은 반영을 하는데 뭐 취향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표지가 너무 쓰레기입니다. 막 이런 거는 아 그런 거 뭐 얘기해봤자 어쩔 거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었지 다른 애들은 너무 좋아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생존 신고 드리면서 일단 오늘 캐스트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힘내시고 여름인데 건강하시고 뭐 무슨 일 있으면은 몸이 아프다. 이러면은 빨리빨리 병원 가시고 약 드시고 뭐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대피 빨리빨리 잘 하시고 또 요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내가 딱 서울에서만 수업을 했으니까 내가 가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잖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피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또 피해를 받았을 수 있는데 나보다 지금 나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일일이 누군지는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좋은 일이 있다. 그런 것들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내년에 멋진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를 믿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자.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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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